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잘 뗐어요? 네? 안녕하세요. 저는 배구선수이자 시오, 미오, 두아이의 아빠 문선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강력한 스파이크로 브이리그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캡틴 문성빈 선수 실력만큼이나 훈훈한 외모로도 유명하죠 둘째 리오랑은 지금 시즌 중에 태어나서 제가 리오를 제대로 본 게 거의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기 위해서 생각한 것도 있고요 아내가 밖에 제대로 나간 적도 없고 휴가도 없던 것 같아서 아내에게 휴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슈퍼맨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3살 연상의 아내와 4년 연애 끝에 2015년 결혼의 꼴이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시오리오 엄마 문성민의 아내 박진아입니다 저희 둘 다 알고 있는 친구 통해서 서로 알게 됐는데 신랑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다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모성애가 느껴져서 불쌍해서 나랑 변해한 거네? 아니야 누나라고 한 번도 안 불렀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니야 처음 누나라고 안 불렀어 하루하루 불렀다 하루 안 불렀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누나 누나라고 불렀어? 됐어 이제 신랑이 저랑 연애할 때도 이렇게 딱밥 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았는데 제가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힘 조절을 못 하거든요 리오가 신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연약한데 신랑이 힘 조절 못해서 혹시나 시호가 제 아들이지만 진짜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그런지 저보다 체력이 정말 시호가 한숲인 것 같아요 긴 다리까지 부전자전 배구를 사랑하는 시호는 과즙 미소가 매력 포인트인데요 무한 체력과 넘치는 흔으로 집에서나 밖에서나 에너지 넘치는 시호와의 48시간 기대되네요 수호 잘 잤어요? друзья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 다 했어? 이쁜 짓 한 번 해. 사랑해요. 케빈. 동생 예쁘다 예쁘다 해줘. 시오. 시오. 시오야. 공룡. 이거 아니야? 공룡? 여기도 있고. 안녕. 빠빠이야. 공룡 빠빠이. 빠! 여기도 있는데? 어?